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이 7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습니다. 8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 주식과 채권 투자 자금은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을 순유출했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은 9억 1천만 달러 순유출했고, 채권 자금도 7억 9천만 달러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주식 자금은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 전환했고, 채권 자금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만기 도래, 낮은 차익거래 유인 지속 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